반별시계 0 0보다 큰일 났다 0보다 작다를 풀면 되겠지 b제곱 빼기 ac 짝수자공식 쓸 수 있어 0 이게 실근 조건이 되겠지 중근 학원 갈 수 있겠지 근이 모두 양수가 된다면 어떻게 F체류가 양수가 되겠지 실근 조건은 가져되겠지 또 잊은거 없나? 또 잊은거 없나? 누구 있죠? 또 잊은거 없나? 즉 실근이니까 그 다음에 합도양수 곱도양수 응 그 다음 이건 어떻게 돼? 허건 가져면 되겠지 응 구체적으로 찾아뵙고 그 다음은 공각을 공각하는 공각으로 공각하는